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스프링 29번째 시간, 마이바티스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이바티스가 무엇이고 마이바티스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이바티스 폼파일을 이용해서 마이바티스 관련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JDBC, DAO 객체에서 JDBC를 이용해서 쿼리문을 이용했던 방식, 그 방식을 모로 마이바티스를 이용한 XML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면 아니죠, 오늘 학습을 해보면 마이바티스가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여러 곳에서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XML 파일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데이터에 접속을 한다, 템플릿을 이용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단지 우리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지리안음, 쿼리, 쿼리문만 갖고 있으면 작성을 하면 모든 작업은 다 알아서 라이브러리에서 도구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먼저 이거 보시면 먼저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관련한 빈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ORG 마이바티스, 객체가 ORG 마이바티스 스프링 점, SQL 세션 팩토리에요. 여기에 있는 빈들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 소스하고 메퍼 로케이션 정보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그 정보값도 있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거 그거를 우리가 레퍼런스 하고 있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롭죠. 메퍼 로케이션 메퍼라는 로케이션 위치를 정보값을 주고 있는데요. 밸류로 클래스 패스 내가 지금 만든 그 DAO 객체 있죠. DAO 객체가 들어있는 곳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이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다른 건 다 안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팩토리 빈을 성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레퍼런스 SQL 세션 레퍼런스 레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SQL 세션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녀석은 얘예요. 그래서 얘도 ORG MyBart Spring SQL 템플릿 템플릿 JDBC를 하고 나서 JDBC 템플릿을 이용하듯이 마찬가지로 SQL 세션도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른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 라이브러리 안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은 우리는 전혀 몰라도 돼요. 그렇죠? 혹시나 그런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우리가 흔한 개발자들은 흔히 개발자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좋은 기능들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설정 파일을 우리가 설정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MyBartist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MyBartist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MyBartist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코드를 갖다가 뭐로 XML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DAO에서 데이터베이스 억세스에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그 DAO가 그 인터페이스로 묶여져 있다고 할 때 그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다 이렇게 XML 파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있는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를 어디 거 쓰냐면 com.java.spring.myBartist.dao.idao.interface를 네임스페이스로 쓰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렉트문 요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제로 데이터 얻어오는 거죠. 리스트 화면 같은 경우에 셀렉트에서 값을 가져오죠.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즉, 쿼리문에서 셀렉트문 나타내는 태그 다음에 인서트는 뭐겠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쿼리에서 인서트에서 우리가 데이터 어떤 거 넣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작성할 때 인서트를 쓰죠. 그래서 인서트 태그가 있고요. 다음에 델리트.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땐 델리트 태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다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했던 작업들 다 필요 없이 뭐만 딸랑? 쿼리문만. 셀렉트, 에스타리크, 프롬, 테이블명, 웨어절, 뭐뭐뭐뭐, 쪼에니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쭉 다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쿼리문만 입력을 해주시면 작업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코드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오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 셀렉트, 에스타리크, 프롬, 보드, 오더바이, mid, desc 이렇게 하니까. 아이디가 리스트다우고요. 요게 뭐냐면 인터페이스에 정해되어 있는 메소드명입니다. 메소드명. 그리고 리조트 타입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컨텐츠, DTO 타입을 명시를 해줬고요. 자 이때는 풀네임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린 단지 뭐만? 이렇게 쿼리문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설정해놓은 SQL 세션 객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SQL 세션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필드 선언을 해놓고 세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오토 와이어드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 하면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빈이 바로 이쪽에 할당이 되면서 인젝션 주입이 된 거죠. 처리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사용하는 곳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보면 기존에 여기 주속처리 제정이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JDBC 템플릿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ArrayListContentsDTO, DTOs ArrayList 타입의 DTO를 가져오는데 이때 DAO의 리스트 DAO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따라가보면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 막 가져와서 DTO에다가 담고 그 DTO를 다시 ArrayList 타입 배열 객체에다 담아서 얘를 리턴을 이렇게 해주죠. 많은 일련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 다 필요 없이 뭐만? IDAO 인터페이스 DAO 객체를 SQL Session GAMP 래퍼 이용해서 이렇게 타입 인터페이스 명만 적어주면 알아서 이쪽에 있는 구문이 다 실행이 됩니다. XML에 표시해 놓은 구문이 다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DAO에서 이렇게 매퍼를 구해왔으니까 이 DAO에서 DAO.ListDAO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모델에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있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ArrayList를 우리가 만든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리면 돼요. 설정은 다 여기서 해놨으니까 그리고 리턴에서 리스트 JSP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리스트 만들고 코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구동을 하는지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lipse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없죠. 닫아버릴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죠. 자 여기다가 오늘 결과물 꺼내서 한번 코드 리뷰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빌드가 다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먼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설정 파일을 보면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죠.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빈이 있고요. 다음에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JDBC 템플릿 만들고요. 다음에 이 템플릿을 어디다 인젝션을 해주냐면 DAO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 DAO 객체에다가 인젝션을 해주고 얘는 어떻게 써요. 홈 컨트롤러에서 오토 와일드 해갖고 DAO 객체를 여기다가 할당을 해줘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바티스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바티스 관련 라이브러리는 다 폰 파일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바티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먼저 해줄게 ORG 마이바티스 스프링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는 객체를 빈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SQL 세션들이 모여있는 빈들이 모여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얘가 갖고 있는 SQL 세션 팩토리 빈 객체가 갖고 있는 필드 중에 데이터 소스하고 매퍼 로케이션 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소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 소스 참조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매퍼 로케이션 이라는 필드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클래스패스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컴의 자바의 스프링 마이 바티스 DAO 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퍼라는 경로까지 또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해서는 DAO까지는 있지만 이 밑으로 하위로 매퍼라는 경로는 없죠. 그럼 이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XML 파일을 나중에 사용할 건데 걔네들을 다 모아두기 위해서 하나 임의로 하나 만들어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까지 풀네임을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에스타리크 모든 XML 파일을 다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션 팩토리 빈을 다 만들었으면 얘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ORG 마이 바티스 스프링 SQL 센션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누굴 참조해요? 레프에서 이 위쪽에 있는 SQL 세션 팩토리 팩토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 경로를 만들고 여기 매퍼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떠한 X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DAO 아이고 자 매퍼 가볼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딱 열어보니까 IDAO Java 파일이 아니죠? Java 파일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XML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열어보면 이게 마이 바티스를 구성하고 있는 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매퍼로 시작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패키지 com.java.rack.spring.underbar.mybasis.dao의 IDAO 자 우리가 DAO를 만들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좀 둘게요. 자 그래서 컨텐츠 뒤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구현한 거예요? 인터페이스 인플리먼트 IDAO 그러니까 IDAO를 구현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만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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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해라. 구현해 강제로 구현하라고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컨텐츠 DAO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준 거고요. 다음에 셀렉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인서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넣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태그들이고요. 자 ID 리스트 메소드명입니다. IDEO의 요 메소드명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즉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리스트 DAO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리조트 타입 반항값이에요. 반항값 반항값이 ArrayList 컨텐츠 DAO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컴. 자바렉. 스프링 마이바티스 DTO에 있는 무엇을 컨텐츠 DTO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설정하면 끝나요. 그러다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SQM의 커리문도 작성해놨었죠. 지금은 작성하는 걸 쓰지만 실제로 할 때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때그때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리스트 어디갔죠? 아 여기있네요. 기존에 사용하는 것 그대로 다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맵퍼 XML 파일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먼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로케이션 지정을 해주고요. 로케이션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IDEO.xml 파일이라는 맵퍼를 만들어놨고요. 거기서 셀렉트 리스트니까 가져오는 그문들 얘는 누구를 참조해서 가져와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 반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다 했으면 사용하는 부분 컨트롤러 한번 가봅니다. 컨트롤러 보면 리스트만 봅니다. 보시면 여기 SQL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드란을 정해놓고 세터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오토 와이어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 와이어드 얘 어디 있어요? 스프링 설정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밑에 내려오면 기존에 사용하던 리스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array list contents dto는 dto's dao 클래스로부터 리스트 dao를 확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dao 얘 사용 안 하죠. 그래서 dao를 따로 만듭니다. 인터페이스 idao dao는 sql session을 쓰는 거예요. sql session session은 얘겠죠. 얘를 이용해서 get mapper 그리고 ido 클래스 타입의 get mapper 를 구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dao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있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네. 조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 dao를 구해오고요. 그 다음에 그 dao로부터 리스트 dao 실제로 메소드 요거죠. 요거를 호출만 해주면 알아서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서 모든 동작이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일을 좀 구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조금 코드가 간략하게 스파게티 소스가 안 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결과물과 똑같이 우리 소스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마이바티스에 있는 폼파일 폼파일에 있는 마이바티스를 의존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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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마이바티스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스프링 설정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스프링 설정 파일에 가서 자 이건 결과물에서 좀 복사해서 쓸게요. 이거는 거의 외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보통 다 복사해서 씁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있는 게 원본 아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팩토리와 그 다음에 SQL 세션을 쓰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옵니다. 네 카피를 해왔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로케이션에 보면 자바 랙점 스프링 마이바티스 DAO 매퍼 경로가 없죠. 그럼 우리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경로가 다르면 여러분들도 경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경로 그대로 쓰니까 여기다가 제가 매퍼만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 매퍼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XML 파일들이 들어갈 예정이죠. 됐고요. 자 그러면 모든 설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은 이렇게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XML 파일 만들어야 되죠. 무슨 XML 파일 매퍼 XML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 또 보면 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XML 파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 하나 그래서 뭐 어느 편집기나 마찬가지겠지만 XML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IDAO 라고 할게요. 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어디갔죠? 결과물 자 우측에 놓을게요. 이제 여기다가 커리문을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 그죠 도큐멘트의 속성이 지정이 되고 있어요. 도큐멘트 매퍼 퍼블릭 마이바스 ORG DTD 매퍼 3.0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런 형식 전체적인 틀 틀을 갖다가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소모지도 아니고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전체적인 골격만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인 다음에 나머지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죠 이것도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존에 나는 프로젝트 한 게 없다. 그죠 그럴 때는 아까 마이바티스 사이트가 있었어요. 음 여기 좀 볼까요? 바티스 ORG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바티스 프로젝트 사이트인데요. 마이바티스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프로덕트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 마이바티스 3.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큐멘트 닥을 봅니다. 도구를 보면 여기 컴피그레이션 XML 파일 XML 파일 정의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는 거죠. 예제 예시가 음 여기죠. 그죠. 네 아이고 네 요렇게 쓰면 된다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쭉 복사해보면 되겠죠.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다가 전부 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가 처음이었죠. 여기다가 붙여놓고 나머지 안에 있는 것들은 예제니까 그죠. 우리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삭제를 깔끔하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요것도 우리는 우리가 쓰는 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명 참조해가지고 패키지명 참조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준비는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개발하시는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봐도 잘 모르죠. 그래서 요런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런 거 연구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득이 안됩니다.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리스트 먼저 가져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죠. 그래서 셀렉트 자 아이디 아이디는 어디에 있는 거 어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있는 요 메소드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아이디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리졸트 타입 반환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리졸트 타입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DTO 풀 경로를 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 F2키 누르면 저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F2키 누르면 바로 요거 이름 얻어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녹음을 하다보니까 녹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고 있어서 F2키를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F2키 눌러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요기 안에 있는 뭐 컨텐츠 DTO 이 타입을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 했죠.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쿼리 근문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 회문 요거 그대로 복사해 둘게요. 아 여기서 또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요건가요? 네 요거죠 요거 요거를 우리가 쓰면 되는데 소문자로 쓰는 거 쿼리문을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 바꾼 것 뿐입니다 대문자로 바꾸실 때는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있고 X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바로 이렇게 대문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 쿼리문만 작성하면 끝나요 자 미리 먼저 요것만 해볼까요 리스트 만드는 거 먼저 해보고 나중에 인서트하고 델리트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웨퍼 XML 파일 만드는 작업이 다 끝났고요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호출해서 써야 돼요 어디서? 뭐 컨트롤러가 있겠죠 컨트롤러에서 쓰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면 자 리스트에요 리스트 그래서 요 부분을 메소드를 수정할 겁니다 요 부분을 자 근데 쓸 때 우리는 이제 기존에 쓰던 DAO를 쓰지 않고요 매퍼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SQL 세션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얘 어디 있어요? 스프링 설정 파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물에 보는 것처럼 SQL 세션 타입에 SQL 세션을 만듭니다 SQL 세션에 SQL 세션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얘를 갖다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 만들어 놨죠 얘죠 얘를 쓰면 되는데 세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오토 와이어드만 해도 바로 할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 쓰면 돼요 그냥 이제 굉장히 간단해질 수가 있겠죠 자 얘 점 어떻게 한다 getMapper 그래서 getMapper를 해주면 되고요 자 argument로 타입을 어떤 타입을 할 건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DAO.class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주속 처리할게요 자 다음에 얘가 타입이 이거니까 타입 그대로 또 적어줄게 DAO를 지금 구해보는 거니까 IDAO DAO는 이렇게 해줄게요 자 다음에 모델화도 넣을 때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DAO에서 바로 그냥 갖고 있는 거 list DAO 메소드 어디 있어요 Mapper XML 보면 list DAO 얘죠 얘를 참조해도 되고 아니면 IDAO 인터페이스 똑같은 거죠 얘를 참조해서 바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얘를 주속 처리했음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MyBatis가 동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됐고요 자 여기다 list를 입력을 해서 제대로 뜨면 제대로 동작이 한 겁니다 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list 이게 제대로 호출이 돼서 제대로 여기가 호출이 돼서 이 메소드가 제대로 구동을 했다는 거고 이 메소드가 제대로 구동이 됐다는 건 SQL 세션을 이용한 Mapper가 제대로 이 XML이 작동을 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DAO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어디 있죠 인터페이스 안 꺼려 놨나요 여기 인터페이스 있네요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해서 여기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해서 XML 파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오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delete하고 그 다음에 insert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중요한 거는 DAO를 구하는 걸 우리가 어디? Mapper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여러분이 다시 리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직접 실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